비빼종이 여보세요? 영영님 은...네?누구세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누구세요? 영영님 혹시 전화 잘 안 받으세요! 와...아니 지금 바쁘단말이야 전화 거지마어어어어엉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롤러어어어 ㅅㅇㅕㅇㅇㅇㅇㅇㅇㅅㅇ condukk 아아앗 하아아앗 신소포션 novo 아뉘 으아아 꺼미줄 피한다 아 아아 인스타 tudo 으흐흐 Xt TERMINATE XT TERMINATE 여기를 빨리 나가야 돼 아니 근데 어디야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거 아니 비밀번호는 모르겠어 일단 담력 하나 타면 죽었네 내가 왔어 블록들아 내가 왔어 도망가 이거 왜 부셔 문 열어놔 인간들이 도망친다 여기 인간이 없다 난 인간이 싫다 익스터미네이트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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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흐으으 도망가!!!! 낚실때 밀치기공 좋아 저항포션 좋습니다 자 오늘 반드시 어 아 진짜 잡기 힘들다 다 잡히면 지는데 아까 이거 봤죠 어 잠깐만 없어 없어 응 내 친구들이 어디있다 그랬는데 친구야 내 친구가 여기 어디있다 그랬는데 친구야 나랑 친구하자 어 너는 나무구나 혹시 여기서 이념을 못봤니 나무야 나무야 어 나무는 그렇게 오는구나 나무어어 나무는 나무 나무가 울지 응 맞아 나무랄게 없지 나무는 나무 안 울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야 니네들은 맨날 죽냐 야 니네네들 나 비밀번호 하나 찾았잖아 어 빨리줘 빨리줘 나 죽기 싫은데 죽었거든 나 아까 나가려는데 걸려서 넘어졌거든 오늘, 오늘 비밀번호 조금 어렵게 숨겨놨어 어..어.. 야..어..어.. 안되겠어 우리, 우리 중에서 티엔티 스크린으로 바꾼다면 녀석을 터쳐버리는게 어때? 티엔티? 그래 티엔티 스크린으로 바꾸고와서 녀석을 터쳐버리자 터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데? 어 뭐야? 내가 아직도 안보이나? 아 뭐야? 아니.. 녀석 앞에 있었어 야 나와라 야 아무래도 대퇴근 안되겠어 니가 티엔티로 변신해서 녀석을 터쳐버리자 티엔티로 변신하고 와 어 뭐야 거미줄 천지야 거미줄 천지라고 아냐아냐아냐 이거 어떻게 해야돼 흠 근 train 알 pozw 아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JON 저기 들어가는 구멍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겁나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서 동순이 푸시면서 막, 구멍을... 아, 비밀번호 진짜 못 찾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야야야야야오! 좋아! 오, 삼, 땡, 일. 오삼 땡일, 오삼 땡일. 일단 달려주러 가자. 우리 위험해가...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어, tnt! 이걸 더 쳐줘!!!! 이제 너희는 내보내 주지 않을 거야... 어... 알았지? 좋아, 좋아! 역시 TNT블럭 넌 최고야 야야야 TNT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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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이크 켜 얘들아 비번 찾았어 나와 53 땡일 53 땡일이기 때문에 53 땡일입니다 53 땡일입니다 비번 53 땡일 스태트캐 살리고 TNT 군을 살려야됩니다 야 유르르 너 어디야 빨리 나와 지하로 와 아오니 지하에 있어 안 들리나? TNT 군 나와 TNT 군 나와 야 TNT 너에게 막중한 임무가 있다 뭡니까 아오니가 보이면 TNT를 놓고 터쳐버려 그 녀석한테 본때를 보여주죠 탈출하고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자 화이팅 화이팅 하지만 전 TNT입니다 레드스톤이 필요합니다 야 비번 이거다 53 땡일 화이팅 화이팅 레드스톤이 필요하다고? 예 이럴수가 내가 레버를 줄게 레버를 이건izado 그냥 터렐 faço physician 이럴수가 터치 수가 없잖아 히히힛 도 팬 뚱봉봉 아니면 그냥 TNT를 위장해서 협박해 아니 협박만해omics 가자 53 땡일이야 오케이 여기에 독일 아냐 야야야 이거 못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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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53 땡일 53 땡일 53 땡일 53 땡일 53 땡일 53 땡일 53 땡일이다 어 뭐야 어 어 어 가지가 어? 단면이 이제 53 땡일 어? 야 디에디 이블이 협박해 야 너 이 터진다 터져 터진다 터져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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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디에디 블럭이 있다 터질거야 아 제가 비밀번호를 다 모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도대체 비밀번호가 뭐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여보세요? 네 듣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오니가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진짜요? 우린 탈출해야 된다고요 네 뭐지? 그럼 이것보다 부시면 야 53 땡일 빨리 맞춰 위에 올라가서 빨리 맞춰 53 땡일 빨리 올라가 나무들아 이 두루들아 두루들아 빨리 올라가 나가지마 으아아아 나이스 어 어 야 비번 맞춰야될거 아니야 한명아에 비번 맞춰야지 가시나 날 떠나지마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넌 뭐야 TNT야 도망가 내려가 있어 야 왜 내려가 이 멍청아 야 TNT 너 위험하니까 내려가 터질거 같단 말이야 야 야 빨리 맞춰야 빨리 맞춰야 될거 아니야 53 땡일 맞아? 53 땡일 맞아 53 땡일 맞아 빨리 53 땡일 맞아 야 지금 바쁘단 말이야 전화 걸지마 저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 지금 구석이에요 지금 아오니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오니 아오니 잠시 전화 걸지마 하려고 너 때문에 들키게 생겼잖아 자 아오니 그 친구 착한 친구에요 생각보다 뭐가 착해 나야 죽이는데 죽이지 않을 거라 야 나가 왜 안됨? 야 야 비원 뭡니까 이거 다 맞췄는데 53 땡일 여석 이거 안돼 아니 아오니 plus 아니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быстро 아 진짜요? 아 빨리 전화해봐요 여보세요 네네네 무슨 문제죠? 저기 문 따는 업체죠? 네네 아니, 문이 고장났어요 5381이 안돼요 빨리 와주세요, 문 좀 고쳐주세요 atiloz 에? 빌무로 확실한데 안되는 거예요? 네, 5381입니다 5381 아, 그거는 저희 업체 쪽에서 사람이 갈겁니다 네네 피부가 보라일 수 있으니까 좀 문의해주세요 아 아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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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했는냐고 이제 안녕하세요? 빨리 좀 따주세요 문을 빨리 나이스 에잇 아니 문이 드레스로 있잖아 장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기야 빨리 해주잖아 사장님은 사장님은 실수할 수도 있지 한 번 정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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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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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제 뛰어 도망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오 왜 죽어 어 얘들아 다 죽었어 왜 죽었죠 아오니가 난다 자 가라 이리로 마 이리로 마 이놈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과주야 우리가 또 이겼구몬아앜!! 야 디디 무슨 짓이야 이 녀석아! 너 왜그래 갑자기! 왜그러냐고! 야 아오니 온다! 야 아오니온다 hop hop 원래 내 본성이 이래 야 오면 터치해버려 오면 그렇게 야 온다 터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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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아흐흐흠 네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잉에맨 가족들은 아오니저택을 탈출했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선 컬러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아오니님 한마디 하세요 네? 네? 누구세요? 우사님 탈출하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왜 전화질이야 바빠 죽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잉여멘님 네 누구세요 바쁘지만 제가 제 한마디는 해야될거 같아요 한마디 하세요 사실 제가 네 니가 어머니 안돼 아아아아아아아!!!! 네 네 2부 컬러린 컬러러런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2부도 진짜 재미있으니까 nous분들이 기대해주시구요 자